네, 탑픽인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탑픽인 이슈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노스페이스는 우리 다 하나씩 구비하고 있죠. 산은 아니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겨울에 늘 점포 하나씩 입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젊은 층에서 산을 많이 가다가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앵커님도 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일주일에 한 번은 웬만하면 가려고 하죠. 네, 보니까 MZ세대라고 하는 1980년에서 2004년생 제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전거 주로 타시는 분 아니신가요? 네, 자전거. 묻어가시려고 하시네요. 산도 좋아하다 보니까 산악자전거, 이렇게 MTV라고 그러죠. 뭐 이런 쪽도. 잘 피해가시네요, 혹시. 네, 좋아하는 텐데. 그런데 지금 이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의 아웃도어의 매출을 봤더니 저희가 2014년도 아웃도어 초호환기라고 하는 초기였었죠. 그때보다도 더 좋았다라고 한 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러일으킨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FNF는 디스커버리가 있죠. 네, 맞아요. 네이처 홀딩스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모두 다 약간 아웃도어를 지형하는 브랜드 요즘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파세코는 캠핑용 난로까지 이런 연장선상에서도 다 같이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의류 쪽도 여러 가지 이런 캐주얼이나 아웃도어에 걸맞는 브랜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의 한 종목 FNF는 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왜 못 갔나라고 봤더니 아무래도 세무조사 추징금을 받았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이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가겠죠. 대표적으로 필라가 브랜드가 캐주얼, 에슬레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여러 가지 변화는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 2019년도 이후에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PR 오래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0배 수준이면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느지막히 주가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의 여파로 의류 산업도 사실 명암이 나눠졌었죠. 이렇게 아웃도어 쪽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 수세를 본 것 같고 힐라홀딩스, 지금 현재 4만 3,150원, 지금 2.13% 상승 중인데요.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횡보가 길다 보니까 전략 자기가 좀 힘들어도 한 4만 3천 원대 밑에서는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이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직전 고점대까지 여전히 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순절가는 3만 9천 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 순절가 3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탑핵인 이슈 두 번째 탑핵 넘어갑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에 아주 경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결혼 반지를 이베이에서 아내가 샀었죠. 네, 뭉클한 감동 스토리이시네요. 브랜드 이쪽에 대한 그런 건 있네요. 네, 반지 이베이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거의 좀 저렴합니다. 네, 그 사실은 사모님께서 모르시는 걸로. 아, 네네. 그러고요. 일단... 방송 보면 안 되는데. 네, 이커머스 관련돼서 판도가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 쪽에서 이제 쿠팡 성공했다. 이제 마켓컬리까지 뉴욕 간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베이 코리아의 몸값이 올라가죠. 그런 쪽에서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홈플러스를 갖고 있는 이 회사도 온라인 쪽을 노린다는 얘기와 함께 롯데, 신세계, SK텔레콤, 카카오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솔직히 지금 이베이 코리아가 갖고 있는 게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커머스를 위해서 갖고 있는 쪽은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5조 원까지 줘야 되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면 당연히 온, 오프라인을 같이 겸할 때 또 하나 오프라인 업체들 쪽도 오히려 어떤 밸류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마트가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네이버랑 협업한다라는 흐름들과 함께 또 이 오프라인 쪽의 강점은 그래도 신선식품 쪽이죠. 여러 가지 물류와 다 산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밸류를 높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예상 PER의 12배 그리고 PBER의 0.5배면 상당히 쌉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시장이 얘기하는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대답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강한 탄력은 어느 정도 저항도 있을 것이다. 이런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은 18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18만 원대 밑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 대는 20만 원대 정도. 그리고 또 손절가는 16만 3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일단 이마트 오늘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떨어질 때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고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정 탑픽 첫 번째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함께 계속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하고요. 정부에서 좀 좋아하지 않아도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치를 이게 싸다 비싸다로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차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심리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제동이 걸리면 또 여러 가지 변화는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요즘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네오위즈 홀딩스 같습니다. 이 회사가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있는데 이쪽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의 클레이 또 팀원의 창립자가 만들었던 테라 이런 쪽을 어떤 운용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부각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네오위즈 홀딩스는 일단 저평가입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PR 3배 수준이고요. PBR 한 배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인데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염두를 하시고 오히려 흔들렸을 때는 충분히 한번 저점 매수에서 트레이딩 기회는 나오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시간 조금 1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부문을 선택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얘기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매 전략은 이미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마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흔들리죠. 그리고 특히 지분을,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확인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래도 싸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싼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만 5천 원대 밑에서 어떤 저점 매수 기회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4만 5천 원대까지는 가도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있고요. 그쪽에서 손절가는 2만 9천 원대로 대행하시면서 비트코인과 연관된 가상화폐의 열기들 같이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관련주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팔 때죠. 살짝 팔았다가 다시 흔들리면 또 살 때가 아닐까요? 그래요? 일단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게 비트코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 매수가 3만 5천 원 이하 지금 뭐 매수 타이밍 볼 수 있어요. 목표가 4만 5천 원 순절가는 2만 9천 원였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